계속 가보겠습니다 내 이야기를 고정해서 좀 봐 보세요 이런 말이죠 fantastic pets에서 환상적인 애완동물들 welcome to fantastic pets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welcome to 는 아주 유명하고 전치사 2가 온다는게 유의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온걸 환영해 이 말이죠 welcome이 동사죠 fantastic pets 라고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누워있는걸 이탈리아 이탈릭체라고 해요 이탈릭체로 강조되고 있는 거죠 보통 제목이나 중요한 말 같은거 나올 때 이렇게 누워있는 이탈릭체가 나옵니다 fantastic pets에 온걸 환영합니다 having a pet is great 이렇게 되었네요 애완동물을 가지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great하다 그렇죠 이때 having에 ing가 애가 동명사에요 동명사니까 명사라고 쓰는거죠 동명사죠 동명사는 문장화에서 명사하고 똑같으니까 문장화에서 무슨 일을 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겠죠 이건 지금 여기 주어 역할을 하는거죠 해석 하나의 애완동물을 가지는 것 명사에요 그래서 여기가 복수가 아니지만 동그라미하고 ing하고 이자 연결해서 단수 취급이라고 쓰는거죠 아마 시험에는 동명사와 현재분사 구별 하는거 나올겁니다 애완동물을 가지는 것은 대단하다 오늘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은 보통 부사가 많죠 today i'm going to introduce 나는 이제 소개할까 해요 my pet has dog in poly 이렇게 되어있네요 마이 pet이 해지덕인 폴리에요 지금 얘하고 얘가 같다는 표시라는거에요 동격이구요 같다는 표시에요 얘하고 얘가 같다는거에요 이걸 동격이라고 합니다 격이 같다 동격이다 내 애완동물이 고슴도치고 해지허억이 고슴도치란 말이니까 해지허억이고 해지허억이 폴리 이름이 폴리에요 내가 처음 폴리를 가졌을때 부사절이죠 얘는 접속사에요 무슨말인지 잘 못알아듣겠어요 처음부터 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절과 여기 있는 주어동사에 있는 절을 얘가 연결시켜줘요 종속접속사라고 합니다 문법용어가 낯설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사람도 있을텐데 낯설고 어려운 사람이 별거 아닌 사람처럼 되게 만들려고 하는 수업이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폴리를 처음 얻었을때 암컷인가봐요 폴리는 암컷이구요 그 해지당인 폴리는 매우 스케일드 겁을먹었었다 이게 ED가 중요해요 주체가 생명체가 나오면 ED가 맞아요 이게 뭐가 되면 안되냐면 스케어링이 되면 안돼요 스케어링이 되면 안돼요 스케일드가 맞아요 스케일드는 과거분사로 겁을 먹은 겁을 당한 이런 말이구요 얘는 스케어링은 겁을 주는 무서운 이런 뜻이 되요 얘는 수동적인 의미가 되죠 기본적으로 이건 수동태에요 was 다음에 pp가 나온 수동태에요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그 암컷이 두려움을 당하는거에요 얘는 두려움을 주는거라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얘는 처음에 이 애완 고슴도치는 쫄아 있었어요 I couldn't hold her 안을 수가 없었어요 애완 동물이죠 because 왜냐하면 얘도 정석접속사에요 얘는 뜻이 왜냐하면 너무 쉬워요 갑시다 왜냐하면 she raised her spikes 이렇게 되있네요 스파이크가 침이잖아요 침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시가 되겠죠 가시 고슴도치 가시를 가시를 가시가 있을텐데 온몸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세워서 raise는 타동사로 뭐뭇을 일으켜 세우다 이럴듯 아니에요 얘는 시험문제가 나오는게 rose가 나올거에요 얘는 타동사고요 얜 자동사에요 타동사는 뒤에 뭐와 목적으로 오는거죠 이렇게 타목 그러니까 그 암컷 고슴도치의 가시들을 이거 목적어잖아요 나는 좐을 싫어 나는 좐을 싫어한다 이렇게 되는것처럼 그 가시를 이렇게 세웠다 이거 아니야 이 raise 대해서 빼가지고요 그러니까 rise rose reason 얘가 현재 원형 현재 원형이고 과거 과거 과거분사잖아요 얘가 자동사 vi가 자동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떠오르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고요 자동사니까 뒤에 뭐가 뭐다 목적은 뭐다 근데 얘하고 비슷한 스펠링과 비슷한 뜻의 raise 이렇게 바뀌면서 얘는 타동사에요 타동사로 뭐뭐 을 올리다 그렇게 뜻이 되죠 그래서 raise 다음에 뒤에 목적은 타동사니까 그래서 여기에 요 rose 를 쓰면 안 된다고 하는게 자동사니까 얘는 타동사가 돼야 뒤에 목적어 명사가 오니까 그래서 요것도 티 하시고요 외우시고요 자 그 암컷 고슴도치가 가시들을 바짝 세우는 바람에 나는 그 애완동물 폴리를 안을 수가 없었어요 so i played 안을려고 산거 같진 않은데 안을려고 이렇게 만약에 사거나 했다면 강아지를 샀어야지 so i placed my 티셔츠를 in her cage에다가 넣어준거에요 내 티셔츠를 cage는 우리 가 되는거죠 우리 새우리 소우리 이런걸 때 and she got used to my smell got used to 아주 좋은게 또 나왔네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써있는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이 got used to 뭐뭐에 익숙하다 또는 익숙해지다 이런 뜻이죠 내 냄새에 익숙해지라고 셔츠를 넣어놓은거에요 동물들은 후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finally 결국에 i was able to hold 들 수가 있었어요 in 그 여자의 그 이 고성도처럼 in my hands 이렇게 되네요 was able to는 한 단어로 뭐라고 내면 될까요 조동사 그래서 who 를 쓰면 되죠 to 는 초포정사니까 동사 동사 원형으로 오듯이 could가 조동 1이니까 동사 원형으로 온 거잖아요 우리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be able to to가 뜻이 can하고 똑같은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was니까 과거형이니까 could가 되면 되죠 i could hold 이렇게 나가는 거죠 i was able to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빨간색은 중요하다 그랬다 now 이제는 paul is my best friend 나의 가장 친한 친구래요 사람 친구가 없어 왜 고슴도치하고 가장 친한 친구야 베프가 고슴도치야 그럼 안되죠 베프는 사람이어야죠 and always makes me happy 이 문장은 티를 해야 되죠 이 분은 짧게도 짧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이스가 밑으로 치고 니네 문법 사항이 뭐였니 오형식이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효용사가 오네 뭐가 맞는데 부사거면 안된다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어? 행복하게니까 해필리가 맞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게 오형식 동사단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호는 효용사만 할 수 있어요 효용사가 문장에서 뭐하니 명사식 보호 지금 보호잖아요 오씨가 목적격 보호 찌긋구 ly는 부사는 틀리단 말이에요 해필리가 되면 안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학교시험에 여기 make me happily 이렇게 나올게요 그럼 틀린 거예요 해필이라고 나와야 돼요 해필리 같은 부사는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하니 동형부수식하죠 무슨 동? 일동 이렇게 되는 거 아냐 부사가 되면 안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목표어법 동명사에 또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앞에 다 설명했던 거라 지금은 갑니다만 뭐뭐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고요 be going to 는 be going to가 여기 있잖아요 today today i'm going to today i'm going to be going to be able to be able to 구가 구가 조동원인 구가 조동원인 구가 조동원인 구가와 같아진다는 같은 거네요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요 연결시켜 놓고요 별표하세 별표 그러니까 예 를 한 단어로 be going to를 한 단어로 will was able to 를 한 단어로 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구나 동격관계라는 말이 써있죠 카마를 사용한다고 콤마 아니야 발음 틀렸어요 카마가 맞아요 스케어드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겁을 먹은 거예요 타동사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레이즈가 그래서 자동사 라이즈가 과거형인 로우즈가 나오면 안되고요 get not become used to 뭐뭐에 익숙해지다 라고 해서 be used to 는 뭐뭐에 익숙하다고 get used to 는 익숙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요기하고 연결해서 요렇게 연결해 보세요 아 got도 되고 became도 되겠구나 그럼 이거 같은 말이에요 뭐뭐시 되다라는 뜻에 같은 말이에요 익숙해지다 라고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익숙해지다 라고 쓰세요 익숙해지다 중학교 2학원 효과를 좀 쉽게 하려고 했더니만 제대로 하면 익숙해지다 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얘가 상태 동사가 아니라 동작 동사라서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거 맛도 통해서 해결할 겁니다 나의 냄새에 익숙해졌다 이렇게 되죠 그 얘기고요 비에이블2는 캔과 비슷한 의미이다 그러니까 쿠드를 쓰면 되는 거죠 이게 과거형이니까 비에이블2가 과거형을 모았으니까 쿠드가 된다는 얘기 했고요 목표호법이라는 거잖아요 뭐가요 이 과의 목표호법이 동명사하고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가 나오는 얘기잖아요 오형식 동사란 말 써 있고요 이런 농사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데 이걸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효용사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보사가 나오면 안 되는구나 해석은 행복하게 라고 되지만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다 누가 행복한 거 이거 얘가 행복한 거라 그러니까 목적어가 행복한 상태니까 목적격 보호를 효용사로 돼 보호는 효용사밖에 할 수가 없고 명사하고 보호 효용사가 보호 역할 하잖아요 얘들아 명사가 명사가 문장에서 뭐하니 주목보호 하잖아요 형용사는요 명사수식 보호 하잖아요 보호는 주격보호와 목적격보호가 있잖아요 부사는요 동형부수식 무슨 동? 일동이에요 이거 머릿속에 외우고 살아야 되죠 자 거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끊었다 갑시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네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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